오늘은 뉘에어의 초첨단 시설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거 좋네 집에도 하나 넣을까? 중국산 거치대를 따라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저희 뉘에어의 초첨단 시스템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보세요 아 이거 뭐라고 그러지? 자동 손 세정제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왜 안 되는 거야? 왜 안 되는 거야? 얼마나 초첨단에 초첨단에 서 있는 뉘에어입니다 감사합니다